감사합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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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주착받게 왜 눈물이 나오는지 노래도 너무 그렇고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갑자기 욕각해서 죄송해요 노래로 라이브를 제대로 못 돌려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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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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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줄 모르겠어요 가끔 터지면 주체가 잘 안되가지고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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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원래 되게 외롭게 음악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되게 외롭게 음악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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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우 죄송해요 두개 나머지 노래는 제대로 불러야되니까 물을 한번 좀 마시고 아우 죄송해요 두개 나머지 노래는 제대로 불러야되니까 물을 한번 좀 마시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제가 사인 빨리 해가지고 드릴게요 저 매니저님 저 cd 좀 뒤에 갖다놔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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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마 이 친구부터 이제 멈춘일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스텝스텝 들려주겠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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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